전화 관계를 우리 대정책에서 제일 순으로 제일 최종 대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욕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는 시종일관 러시아 정부 그 당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한 겁니다. 방금 나는 부진 동지와 조선 반도와 유럽의 정치군사 정세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했으며 주권적 권리와 안전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공공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략전수적 협동과 지지연대를 가일층 강화해 나갈 때 대하여 만족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영웅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서 군사작전과 강국건설의 두 전선에서 고귀한 전원과 명예를 힘있게 떨치리라고 붙게믿습니다. 영웅적인 문 및 본격의 autor 확인을 하였습니다.